야 놀랬잖아 무슨 캠프파이어 같아 이거이 조개 불고기입니다 조개가 많이 뜨겁습니다 잠깐만 있기 싫어요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먹고 소주는 이렇게 맛있지 우야 드세 자 먹어보시라요 아니 그대를 바라볼 때면 모든 게 멈추죠 언제부턴지 나도 모르게 여쭈어 어느 날 꿈처럼 그대 다가와 적군인 아저씨 그때 그 맞는 것 같은데 우르코에 계시는 동안 의료팀 경호 업무를 맡은 모우루 중대 중대장 유시 이진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부터 목적지인 모우루 비행장까지는 뒤에 보이는 CH-47 수송기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 간에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개인당 나눠드린 군용 더블 백 하나로 제한합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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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